말하기 실례합니다. 저 집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. 방 하나에 욕실 하나 있는 전셋집을 찾는데요. 요즘 시세가 어때요? 좀 비싸네요. 그런데 집이 나온 게 있어요? 네, 그렇게 할게요. 말하기 어떤 집을 찾으세요? 그 정도 집을 구하시려면 5천 정도 주셔야 돼요. 마침 하나가 있네요. 집도 깨끗하고 버스 정류장에서 가까워요. 지금 보러 가실래요? 마침 하나가 있네요. 마침 하나가 있네요.